성관채친 2. 조주심 선사시중 너희가 다만 이 도리를 궁구하되, 혹 20년, 30년을 창구하여도 만약 계압하지 못하거든 노승의 머리를 끊어가라. 노승은 40년을 잡댄 마음을 쓰지 않았느니라. 다만 하루 두 때의 죽반신은 제하니 이때는 자병심을 하는 때니라. 용어 해설 1. 조주 남아카 4세 남전보원의 법을 이었다. 번명은 종심, 속성은 확시, 산동성 조주부에서 출생, 어려서 출가하여 개는 받지 않고 있다가 한 번은 남전스님에게 갔는데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내가 스승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네, 스님이 계십니다. 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남전에게 절하면서 엄동설안의 화상존체 만복하십니까? 하고 무난하니 남전이 기특히 여겨 입시를 허락하였다. 하루는 묻기를 어떠한 것이 도입니까? 남전이 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니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안다는 것은 망각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묵이니. 참 도는 허공과도 같아서 탕현이 비고 통한 것이다. 하는 데서 곧 깨치고 숭악유리단에 가서 개를 받고 이내 남전 화상에게 돌아와 지내다가 그 후 재방을 유력하고 80세에 조주의 관음원에서 크게 교화하였다. 이곳에서 조주 고불의 이름이 천하에 떨쳤는데 지금의 조주 묻자, 정전 백수자, 청주 포삼 등 허다한 공안이 이 벗기에서 나왔다. 한 번은 설법하기를 손에 잡은 밝은 구슬과 같아야 호인이 비치고 한 인이 오면 장륙 금신을 가져 한 풀립을 삼아 쓰기도 한다. 불은 번네요. 번내는 곧 불이다. 라고 하니 한 중이 나와 말하기를 이것은 누구의 번내입니까? 일체인의 번내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서 무엇하려 하느냐? 하고 마당을 쓸었다. 한 중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불입니까? 법당 안에 안 계시더냐? 법당의 부처님은 흙으로 뭉쳐 깎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 어떤 것이 불입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하기는 미흙해서 모르게 싸우니 알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아침 죽을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가서 바루를 씻어라. 이에 그 중이 후련히 깨쳤다. 한 중이 와서 문안을 한다. 여기에 온 적이 있던가? 아니, 처음입니다. 차 한 잔 들게. 또 한 중이 왔다. 여기 와본 적이 있던가? 네, 벌써부터 자주 옵니다. 차 한 잔 들게 하였다. 원주가 와서 묻기를 화상께서는 어째서 처음 온 사람에게도 차 한 잔 들라 하시고 자주 오는 사람에게도 차 한 잔 들라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원주! 하고 불렀다. 원주가 네! 하고 대답하니 차 한 잔 들게 하였다. 이것이 조주 끼 따고 기연이다. 당나라 소종 건년 4년 120세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진제 대사이다.